현재 수심 60미터 통과 어? 저건 뭐지? 저건... 해저 궁전? 실제로 존재했던 전설적인 두 해저 앤보니와 메리리드의 보물 아무래도 전설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 굉장하다! 바닷속에 잠겨있는 해저 궁전을 무대로 막대한 보물을 둘러싼 잇따른 의문의 사건이 발생한다 뭐지? 무난당한 두 개의 보물은 비밀을 풀 열쇠가 될 거예요 녀석들은 역시 이걸 노렸군 움직이지 마! 더 이상 우리를... 멍해하지 마 녀석들은 평범한 트레저 헌터가 아니다 우리도 간다! 즉시 배를 준비하도록 전설의 보물과 수수께끼 헌터라 재밌군 난 나지 너 우미워와 탈게 하자 300년의 시간을 초월한 암호 졸래... 로즈... 진실에 다가선 순간 절치절명의 위기가 찾아온다 이대로 애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야! 낭둥이... 잠들어 있는 보물을 향한 최고의 추리 싸움! 해양 미스터리 어드벤처! 명탐종 코난! 간벽의 관! 2월 14일 대교봉 난 널 믿어, 미란아! 걱정 마, 보라야!